부부를 살짝 데쳐서 난 띵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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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밥 먹고 소화시키고 누워있었고요. 자전거로 10분 거리에 사는 선배랑 오늘 만나서 걷기 운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자전거빌리러 고고싱 출발해 볼게요. 반납했고요. 이제 걸어볼게요. 올림픽공원에 왔습니다. 무슨 경기장인지 모르겠지만 불이 켜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오늘은 집에 올 때도 걸어왔고요. 출발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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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in 끝 1.머리로 2.머리로 3.머리로 3.머리로 5.머리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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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기하다. 지금 타는 테슬라 전기차고요. OT 지금 이벤트 참여하셔서 당첨되셨네요. 네. 이거 뒤에 응원봉도 있잖아요. 누르면 이렇게 계속 바뀌어요. 또 압니까? 또 당첨되셔서. 좋은 소식도 있을 수 있죠. 좋은 소식도 있을 수 있죠. 색깔 많이 바뀌네. 네. 아니요. 오토바이 지나가는데. 신기하다. 여기 꽃가루 공사할 때. 여기 뭐 이 호텔 다 치는데. 고객님. 땡큐. 아니요. 오늘의 주의가. 그동안. 음. 아파. 아 아파. 아 아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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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래도 운동화를 꼭 감신다 아... 아까 슬리퍼로만 바뀌는 이상하게 쳐다볼 것 같아서 운동화로 갈아신었습니다 티셔츠랑 빨간 참하고 입고 나오는데 운동도 못하고 뒷부분 칼이 쭉쭉쭉 물 먹기 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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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 아... 아... 멸치에 연어하는 계란과 같이 시원하고 오늘은 계란을 삶아줍니다 계란을 삶아줍니다 계란을 삶아줍니다 계란을 삶아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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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